그 다음에 몸부로 채워준 다음에 최대한 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마감을 치는게 아니라 얘를 펴준 다음에 사실 내가 쳐본 결과 제일 좋은 거는 요플레춤 숟갈이 제일 좋거든 요플레춤 숟갈이 작고 이게 옹옹함이 적당한 것 같은데 얘는 조금 커서 애매한데 이걸 치는 거야 모양을 만들고 그럼 어때? 이쪽에서 뭔가 물 뒤로 오는 느낌이 나오잖아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치던가 이런 식으로 치던가 이런 거를 마음대로 모양을 이렇게 막 그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멘사 30%는 거의 3천만 개 안 나 쥐쌤한테 똑같네 왜 너가 한번 해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.